미스, 물 두고 가셨네요 그래요? 뭐죠? 우리 아빠는? 손님 때문에 바빠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어, 응? 어디로? 미국 날 좀 봐 자기야 사랑해 널 데리고 도망가고 싶지는 않아 우리한테는 오직 이 방법밖에 없어 너희 아버지가 절대 허락 안 할 거야 아빠가 허락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할 문제지 내가,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그리고 설득해볼게 자기야, 우리 아빠를 몰라서 하는 얘기야, 지금 날 믿어봐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게 다이먼 유 때문에 좋았을텐데 은정이가 그렇게 될거야 heart 아 아 까 아 음 아 아멘